E-NEX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아주 멋진 도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이 많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CIX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도시는 바로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산과 바다, 작은 손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특히 상주 은몰에 비치는 넓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네, 또한 다랭이 마을도 가보셔야 하는데요. 계단처럼 칭칭이 쌓인 눈들이 만드는 풍경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남해의 풍경 속에 빠져보다면 여러분도 남해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샷을 건질 만한 멋진 장소도 많은데요. 전통 한옥 카페부터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까지 여행지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카페가 남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는 바다를 끼고 있어 신선한 해산물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유자빵도 정말 맛있습니다. 오, 유자빵. 유자빵 뭐예요? 유자빵 뭐예요? 저 좋아하죠. 네. 이제 남해를 여행을 가시게 된 다음에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소개해드린 남해 어떠셨나요? 남해. 남해. 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그곳. 남해. 네. 그럼 또 다른 스타분들이 소개하는 한국의 면소는 어디일지 다른 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X이었습니다. 둘, 셋. E-NEXT 감사합니다.